있었습니다. , , , , , . . 자 핸디캡 1번 200m 200m? 1번은 맞고 아직 남았어요 네 마지막에 그런 실현이 되면 잘 치면 되지 네 이게 16번 노리죠? 15 15 아 남자분들은 200m고 여자분들은 175 200m라고? 205 이거 알렌더 흐린디 원장님 사실 펑크 양옆 뒤로 다 물이에요 아 아 왼쪽이 물이란 얘기죠? 아 아 그럼 저까지 넘어가야 돼? 네 가운데 정자 보고 쳐야 돼 아 가운데 정자 보고 아 섬이란 얘기네 네 아 그림이 섬이라고? 그러니까 지금 섬처럼 안 보이는데 혜자가 있다는 얘기야 네? 아 지금 저분들 끊어서 갔잖아 지금 물에 다 빠졌잖아 맞아요 물에 빠졌으니까 혜자도 뒤치고 있는 거 아니야 하하하 하하하 자 우리 여기 웨이브 연결할 거에요 네 아 그래요? 자 일단은 그러면 저 넘겨야 되는 거 거네 그럼 넘기면 되잖아 하하하 하하하 그린을 보셨지만 네 잘 치셔도 드라이브 버튼을 잘 치 버리시면 굴러서 물에 빠져요 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짧게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저 저는 5번 우드 한번 줘봅시다 뭐 170, 180 가면 저 그린 주위까지는 안 가겠나 쇼티다 쇼티 뭐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아 아 아 지금 치면 안 되잖아 아 아 깜짝이야 치시는 줄 알아 하하하 제가 찍어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이따가 아 하고 아 아이고 디디 힘들어요? 어 아까 막 막걸루 먹고 정신 못 차려 하하하 한병만 딱 먹어야 되는데 하하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아니 여기 여기 그림에는 저기 아일랜드가 아닌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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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다 오 나이스 올라갔어 올라갔어 레이디 아 아 아 아 아 예 에 예 예 온했어요 살다보니 이런 날도 있네 찍어놨어 찍어놨어 요번에 정확하게 맞았다 가운데 여기 여기 자국 맞네 잘 맞으면 190까지 가니까 아 그래요? 한 180정도 간거 같아 잘 갔어 세라스 그래도 드라이브 안친 자존심은 있는데 아니 드라이브를 잡을까 하는 잠깐의 자존심이 있다가 깁자가 이거 아니야? 아 깁자 노란색 깁자 그리고 지금 빨간색 해저드 되어 있죠 그 앞에 가 물이란 얘기라 아 지금 저 앞에 가 맞아요? 맞아요? 그렇지 그렇지 정자파월 앞에 있잖아 어? 나 저 말고 또 있는지 알아 어 아니 여기 원거린 나 저번에 그런지 알아 저기 저기 거린 여기 거린 아 가린빼 올리사 옛날에 저거 막 올려고 이런거 있다 저인지 알고 아 아 아 아이고 남의 집 자 남의 집 오 남의 집 온 했다 어 지나갔다 물에 빠졌다 물에 빠졌어 빠졌어 어 지나간거 같아 해저드 갔대요 아 갔대 죽었대 해저드 괜찮다 응 응 전언니 그래도 내가 원호 시키 났다 이번 홀 이겨야 된다 일단 이고 보세요 하하 하하 굿샷 좋다 와 와 와 튀고 와 이거 뭐고 들어가는거 아이가 요 아 계속 올라가네 계속 가네 지나갔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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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아 가 가운데 아일랜드 아니네 난 지금 온 된거 아니지 저거 프렌즈에 붙어있지 네 저게 내꺼자 네 아 자 어 어 저거저거 아직 온 된게 아니네 난 프렌즈에 딱 걸렸네 그 버디가 복이 되는거 보이죠 이야 아따 잘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따 안 올라갔다 안또라갔다 아 으 1979 5 욕 그 예 으 오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우와 멋지다 쓰리온 됐다 아 아 나는 마크 안하고 그냥 가면 돼 아 그냥 갈게 마크하고 전원니 공이 아까 죽었다고 아까 일러 갔는데 맞고 아이고야 지나가버려 아이고야 이홀이 핸디캡 2번 이라고요? 네 핸디캡 2번 그냥 요 우그린 앞쪽으로 공을 떨주면 되겠네 완전 그건줄 알았네 아이언 쳤어요 어디 쳤는데 온 됐어요? 온 됐어요 오른쪽에 아 오른쪽 남의 집 아니 우리 집 아 저기대 아 자 버디 합시다 연습해서 아까 버디 한다고 주셨어 하면 돼 아 사장님 우리 줄래요? 응 하기만 하면 돼 어 쳤는데 얘는 드라이브 소리 했는데 아 아이고 그래 아까 전원니가 저리 갔는데 공이 지나갖고 응 어 어 그래도 뭐 아 저런 것도 엄청 멈추는데 이상하네 아까 전반에 우리 따로 아까 그분들이제 네 맞아요 한 분은 왼쪽 땡기고 한 분은 오른쪽으로 가는 아 저분이 공이 왼쪽으로 가는 분인데 어이구 잘 들었다 아 좀 짧았다 아니 좋았는데 짧았는데 아니 저분이 공이 왼쪽으로 가는 분이잖아 아까 전에 탄독을 물이 제대로 튀었어 저분은 오른쪽으로 공 가는 분인데 칼레이트 진짜 없어 공장선 진짜 잘하시겠다 칼레이트 온 동네에 다 콩이 들어갔거든요 약간 우탄이죠 한 분은 우탄이고 한 분은 자탄이고 자 버디는 계속 연습하고 계시고 왜요 뭘 실벼 소리 하지마라 으 으 무쌈 펀 펀 펀 펀 펀 펀 약간 왼쪽으로 휘네. 오른쪽으로 좀 보면 되겠다. 안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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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은데. 나이스. 나이스. 와 막았다. 더블로 막았다. 버디 먼저 하실랍니까? 자 버디. 버디. 핀선보고 뒤에만 턱. 그렇지. 들어갔다. 아깝다. 아깝다. 나이스 파. 제대로 안 맞았어. 그러니까 가운데 안 맞은 거야. 들어가라. 오 들어갔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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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뇌